특종입니다! 특종! 진의 충격적인 실체! 진의 실체? 혹시 나이를 속였나? 맞아 맞아! 아니면 사실 프라이데이팬? 맞아 맞아! 다 아니거든! 겨우 그 정도로? 완벽한 매니저 진! 그의 비밀은 바로 캐노피 깔창! 그 높이가 무려! 샤이닝스타 15화! 찰칵찰칵! 특종! 소리가 간다! 샤이닝스타의 뉴스를 기대해주세요! 샤이닝스타 15화 Pom포 кар margin 지적절절이 보αιorge시 はい! 맘에른 에 tracksna YouTube 有ع став Volume 3